나 좋아.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? 잘해, 잘해. 뒤에야. 멋있다. 무슨 거래요? 대화 알겠지? 와우. 이거 어떻게 알아. 이거 어떻게 알아. 성공. 이거 왜 나오는 건데요? MG가 들어가잖아요. 뭐가 됐든 저는 좋아요. 근데 이게 지금 뭔지 알죠? 신동엽 씨, 이 노래. 어? 저번 주에 언급하셨는데. 아, 이거 OMG. 유진스 것도 다 알고 르사라핀 것도 다 알더라고. 다 알아. 그룹 이름은 다 외웠네요. 우리 인심동엽스가 그룹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. 그랬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